그 자랑으로도 배우고 있었는데 또 같이 가야 되는 거였고 또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 자랑이 참치한 생일이 높은 것 같았나요?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아 더 빨리 가고 싶어서 뒤에서 가고 싶어서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쫓겨나오면 좀 더 본인이 급해지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 실수는 잘 있네 맞아요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인상을 잊지 않고 또 다시 순리하고 있는 것은 이준석 이유미인 정재원 좀 멋진 게 있을까 싶으세요? 여러분 한 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번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한 번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 시클런 팀에서 우리 오픈터게이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어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지금 딱 한 번 한 번으로 들어왔어요 요거 많이 받으려고 근데 이게 트레이드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항상 스케이트할 때는 자기 수대로 그러니까 정정성 소위의 태도만 그죠? 그걸 모든 팀들이 딱 하다가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혹시 없이 다시 한 번 보기 다시 한 번 보기 이렇게 다른 팀 하아 앞으로 단속이 없죠? 아 저거 좀 꺼놓은 거요 어쩔 수 없네요 네 그 초선은 발 초선이 터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문제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팀 네 네 이렇게 돼서 위조기서 이음이 정치해오시면 갑자기 한 번 정조에게 불이 가지 않으면서 일단 3,4위 정도 이를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홀자핀 메인 메인격의 레이스는 3위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보니까 블룸 선수 정보됐어요 이음이 정치해오시면 또는 블룸이 잘못되네요 짠! 내가 정의가 또 블룸이 잘못되네요 블룸이 놓치지 않으세요 자, 다행히 이음이 정치해오시면 이제는 이제는 서혜민 박성현 그리고 박지원 박지원 김민성 정의 대결 2대결 테니스의 마지막 그렇습니다 자, 고향체청 박윤님 우리나라의 서혜민 문체를 박성현 서울시청 박지원 서울시청 박지원 서울시청 박지원 서울시청 성락시청의 김민성 선수가 한쪽으로 정의 됐습니다 네 고고고고고고 긴장됐습니다 긴장됐습니다 1,2,2,3 출발 출발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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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아, 박지원 선수가 앞에서 자신만이 끼고 있는데 el From 제가 알게라 전혀 체륙은 예 네 박지원 선수 박지원 선수가 앞면의 정신 큐 선수로 차지한 상황을 위해서 조리스켓을 해도 자연스럽게 박지원 선수와 타퀸를 해봤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